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이 말라기서인데요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었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 했는데도 말씀대로 살질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안 변했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인간 이하의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죠 너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성전을 짓게 하라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네가 공급해라 그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고레스 왕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1차로 약 5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2차로 좀 더 있다가 또 2차로 귀환을 시키고 그리고 3차로 또 귀환을 시키죠 그 3차 귀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에미아의 인도로 가서 성벽 짓고 이런 거였어요 이제는 바벨론의 노예에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노예에도 아니에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도래에서 낳고 났어요 자기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라고요 그런데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믿음이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삐뚤어진 마음들 영적으로 병들에 있는 마음 너희가 지금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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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마음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질병은 걸려있지 않는가 우리 각자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질병의 증세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영적 질병의 증세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띡띡거리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今日 홈페이부터는 request을 아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으로써 이스라엘의 귀명이 하나님은 그런ように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C라는 걸 아estry 알았으십니까? 이런 걸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하나님이 왜 traditionally 사랑을 했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알아내ôi database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고 그 후손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했느라 선택할 뭔가 가치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거든요 그런 너희를 내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 학생이 뭐라고 그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해봐요 김창수 집사님 좀 파우링을 두려워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 증거를 해봐요 사과지 사과지 하나님 앞에 대두는 거야 지금 이 상황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두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나라졌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거 취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망하고 그리고 70년동안 포로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성경까지 다시 짓게 해주시고 성벽도 짓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들의 예전에 그 예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셨다고요 그렇게 교만 떨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랑했던 그 솔로몬의 왕궁 선성전 다 허물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기반을 만들어주셨다고요 사실 지금 이런 거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위례가 있는 거라고 내가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식이 뭔데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셨을까요? 사가지 정말 온실한 것입니다 예전에 사가지가 없으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젠 제가 남아있기한 것은 救이도 못 받지 않는다는 책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버릇없고 사가지가 없으면서 대적하는 반응하는 이런 것은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ように 神의 믿음의 남아있기 온실한 것은 神의 믿음의 山에 가까들어 증거입니다 오늘 말라기설을 보면 2장까지 계속 이렇게 되들어요 오늘 말라기설을 보면 2장까지 계속 이렇게 되들어요 몇 개를 예를 들자면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을 했나이까? 주의 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진짜 싸가지 없죠 진짜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놔주셨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 유황불 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버릇없이 굴다가 유황불에 타 죽었다 그리고 구약 성령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게 죄를 짓고 죄의 씨앗을 뿌려서 자기가 그렇게 악한 열매를 먹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했으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강팍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창세기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셨죠 대신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내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가마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쥐었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쥐었고 당신을 믿어 널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믿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쥐었고 당신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당신과 그 뒷가을 그런데 어느 날 путешествий에 어떻게 했어요 알일인 decide 악마가 arrive 이러한다는 거예요 aus-산악을 했었고 나씨가 하나님처럼 낼까 봐 하느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진짜 그게 거기에 속아서 먹었죠 먹고 난 다음에 죄가 죄를 범한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죄를 지우니까 마음의 문이 닫혔고 마음도 경박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왜 먹냐고 물었어요 그럼 보통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했습니다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따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대드는 거랑 똑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옆에 둔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이 여자가 곁에 있던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여자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여자를 못 만들었으면 내가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왜 나한테 먹었냐 왜 먹었냐 왜 그러시는 거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싸가지 또라이 이게 그냥 아담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니까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영적으로 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들 이렇게 자기 합류화하고 자기 핑계대면서 남탓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란 여러분 오늘 말씀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거기서 끝났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전에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됐다고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더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멸시했나이까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더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멸시했더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누가 좋아하고 누가 하는 것과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하는 마음은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반응하는 유다처럼 마귀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말씀 저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마귀와 귀신이 잡고 있는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시다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너희의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내 기분 나쁘다고 안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수나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 마음이 수나워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救われますよ 구라치고 있네 영원한 불못 언제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런 마음 누가 만들겠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救이主として 예수님을信じなさい 대개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주를 믿고 죄 용서하면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정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괜히 막 꼬인 마음에 자기의 죄를 지적했다고 그리고는 거부해버리는 마음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었는데요 그 청년이 그때 얼마나 우리 교회를 욕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하고 있는 말들 갖고 있는 생각들 행동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말씀하는 걸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民たちが 罪여かして 구조 오간다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를 돌아오라고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되돌리자 되돌리자 그런데 거부하고 오히려 욕을 했어요 한참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기를 인도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빠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받아서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지 알면서 내 기분이 나쁘다고 안 맞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안 깨지고 안 깨지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된 마음이고 구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기분 나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을 삼아서 본다면 멸망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죽음밖에 없었어요 노예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기분 따라서 신앙지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떠나가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의 이런 증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경호를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위기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죄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라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들로 필요 없는 것들로 읽어드렸어요 자기들에게 자기도 갖기 싫어하는 것들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물이 뭐라고 흠 없고 점 없는 걸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예표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재물 흠 없고 점 없는 예수라 그 예표로 너희는 흠 없고 점 없는 재물로 내게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흠 있는 것들로 점 있는 것들로 자기들조차도 갖기 싫어하는 재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성문을 닫아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총독도 받지 않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죄처럼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신고생활 안에서 神様을 가론지를 ようなこと을 しないこと을 추격을 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말라기 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들기를 싫어하는 말라기 성을 보면 なんと 民たちが 礼拝을 사사하는 것을 嫌がった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民たちが このように 예배들로 있는 일들이 얼마나 번거로운 고 이렇게 콧방 겹쳤다 왜 이런 귀찮은 것을 계속해야 되냐고 짜증 부렸다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안받는 일이었잖아요 구원 받기 위한 예배였고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주어지는 예배였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들기 피곤하다는 거예요 しかし このような レイヤーを 사상해를 ことに 好かれる 귀찮은 面倒くさい 번거롭고 煩わし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들기 싫어하고 예배를 주차나하고 이런 것 또한 영적인 질병의 큰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요 내 삶이 변해지는 거 언제 일어날까요 기도응답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할 때입니다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국 80년도만 해도 부흥에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한국 80년도에 리배바벌 세계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集まってきました 그런데 지금은 부흥에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이네요 그런데 지금 지금은 리배바벌 세계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는 중간에 나간대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표정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제물되어주시고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라고 했다고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드리기를 기차로 하고 예배보다 자기의 취미생활이 더 우선돼요 나를 살리고 죽이는 이 예배가 한낱 내 취미보다도 안 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내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나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작은 나지만 나로 하여금 영광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이 어느 정도 인지 건강도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의 모습 세 가지 미스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 예배를 추천했던 것 그들을 거울 삼아 봤을 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그 중대한 그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배로 나오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택하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신앙에 삶을 살고 하나님을 喜ば 수 헬클델 신고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순전한 순아한 영적인 삶을 삶을 하나님을 구워주시는 부어주시는 축복을 그 축복에 더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옮기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신앙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런 신앙에 삶을 사는 크리스찬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